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암약을 한다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 좀 강한 표현을 사용을 하셨네요. 이제 이번에 아마 지금 훈련 중이 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시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통합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거죠. 국민이 국가가 유사시에 총을 들고 싸울 의지를 가지는 것은 지킬 만한 국가를 우리가 만들 때 가능한 거잖습니까. 지킬 만한 국가. 지킬 만한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 그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정의로움이 살아있어야 여러분들 지킬 만한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특정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특정 지역을 탄압하고 국가가 여러분들 많은 부정의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지킬 만한 나라가 아닌 거죠. 정의로움이 여러분들 사회에 있어야 국가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국민 통합이란 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킬 만한 국가라는 확신을 심어줄 때 국민 통합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습니까. 대통령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생각이 일단 떠오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얼찌 자유의 방패 대통령실에 주재한 얼찌 국무에 의해서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드론 전쟁이 되구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군사적인 면이 있으나 인구적인 면 그런 면에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이름 지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이름 항전을 계속할 수 있던 것은 우크라이나 이름에서 사제 드론이 굉장히 많이 개발돼 가지고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드론 전쟁이다 이야기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압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서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녀를 꾀할 것입니다. 혼란과 분녀를 차단하고 전국민의 항정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됩니다. 항전의지 자발적인 게 전투력이지 않습니까 항전의지 항전의지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나라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신과 믿음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확신과 믿음은 국가의 지도자나 국가가 정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국가의 지도자가 부정의에 익숙하고 부정의한 것을 시행하면서도 정의라고 이름을 강변하게 되면 그 나라는 국민들은 항전의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전국민의 유사시의 항전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첫째도 정의고 둘째도 정의고 셋째도 정의인 겁니다. 올바름을 여러분들 국가 지도자들이 추구하고 올바름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를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런 항전의지라는 그런 표현들이 모두 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헌이 되는 겁니다. 헛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도체에서 선거마다 이런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그것을 전부 다 검찰 경찰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이 다 덮어가지고 선거를 하나만 한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전국민의 항전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사태라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도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을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고 호의를 다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비밀 군사작전 피로듯이 이해당사자들은 다 이런들 그냥 배제해버리고 정책적으로 뭡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들 의사를 정원을 하더라도 60% 시청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리가 여러분들 나라 전체 성행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다 뭡니까 깔아뭉개고 그냥 입 닥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유사시에 국민들한테 참전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다 갈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대통령 말씀이 교과서적으로 보이고 참 옳은 말씀인데 이게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그런 국가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무형자산인 신의와 정의라는 부분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국가가 유지가 될까 통합이 되고 지도자들이 다 여러분들 지도자 밥 내려오르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금 빼먹을까 이렇게만 고민하고 뭐죠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에서 내가 왜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다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 국민 통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 지탱하겠습니까 길이 멀고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지도자들이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여러분들 범죄자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에서 여러분들 큰소리 치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참담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